요즘 반반 결혼이 흔하고 맞벌이도 많고 생활비도 반반으로 한 경우가 많다 보니 왜 처갓집 가는 기름값을 내가 내? 내가 너 화장품을 왜 생활비로 사? 라는 식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걸 못 참는 경우가 많고 유가 가사도 아예 엑셀표로 만들어서 집안일을 나눠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엑셀표는 어느 부부의 집안일 배분표입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부가 만나 생각될 정도로 사소한 거 하나까지 표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잘 모르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고 할 정도로 심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내용은 여시카페에도 결혼을 왜 한 거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역시나 여시는 여시인 듯합니다. 여자가 더 힘든 거 안에 남자가 하는 일이 없네 등 누구로 인해 이혼하는지 알 수 없는데 무조건 남자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정한 결혼생활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연애 기간도 아닌 결혼생활에서까지 가정에서도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면 어느 누가 마음 편히 집에 와서 쉴 수 있을까요? 결혼은 남과 남이 만나 결혼하는 것이고 애초에 서로 배려하고 희생하며 지내야 하는 게 결혼생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를 위해서 말한 것처럼 이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며 어떤 변호사도 처음엔 신기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런 경우가 엄청 많고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합의 이혼, 성격 차이로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혼이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졌지만 요즘은 가정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고 결혼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결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율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피곤함을 듣고 보고하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세대는 선관계 후 만남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사유가 또 하나 늘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나중에 친자 확인해라며 옛날 그때 그날 따라 유독 느낌이 이상했다고 말하며 주말 오후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며 분유를 먹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심코 보았던 아이의 눈, 코, 입을 보는 순간 아차 싶었다고 말하며 나와 닮은 게 없던 아이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리라고 말하며 이후 그는 가정법원을 통해 친생부인 판결 확정을 받은 후 혼인관계 취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그 기일부겠지만 남의 아이를 본인도 모르게 키웠던 위에 사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아이는 무슨 잘못인 건가요? 여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에 아이는 아빠를 잃었습니다. 여자는 과연 친생부를 알고 있을까요? 이렇듯 요즘 세대에서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반반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지만 실상 뜯어보면 어느 한쪽에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당사자들의 사정에 맞춰 결혼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이로 인해 파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말이죠.